기독교지만 절할 때도 있는데 십계명의 우상승배의 이 개념은 아닌데 부모님한테 인사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절하는 게 뭔 이런 고민거리일까요? 절하지 말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또라이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요 아마 자기한테 이득되는 사람들한테는 절 기가 막히게 할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절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? 부모를 공경하라가 십계명인데 부모님이 영혼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그렇죠? 천국에 있건 지옥에 있건 어디 계실 거 아니에요 엄연히 계신데 부모님 생각하면서 여기 계시다는 느낌으로 절을 한자리 못한다는 게 또라이 소리죠 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는요 제대로 된 기독교 아닙니다 우상승배라고요 지금 부모님한테 절했지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이라고 알고 절했지 부모님을 신으로 숭배했습니까? 그게 왜 우상승배예요? 또라이 소리죠 예 여기까지 또라이 소리들이 있어요 절하지 마라 우상승배다 제사 때 절하는 게 조상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느님? 제정신이면 그렇게 생각할까요? 그 절 하나 가지고 가족 간에 불화 일으키고 부모님하고 관계 깨트리고 이게 잘하는 짓거리니까 그런 분들이요 90도로 인사하고 다닐 분들이에요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우상승배입니다 오히려 돈신 모시고 돈한테 머리 숙이는 게 우상승배지 붕어한테 머리 숙이는 게 우상승배가 아닙니다 돈신 모시는 게 우상승배입니다 돈신 만몬이라고 그러죠 돈신 돈신 원reach 원 Safe 원형 원혼 원 nen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아멘